606번. 여기도 양보절도치인데요. 양보절도치 앞쪽에서 605번에서 했던 건 형용사, 명사, 부사, as, 주어, 동사 형태였어요. 이거는 동사, as, 주어, 조동사 형태로 옵니다. 당연히 앞쪽에 동사가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에는 다른 동사가 올 수는 없겠죠? 그래서 얘가 주어,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동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에는 당연히 허리,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겠죠? 그래서 비록 네가 서두를지라도 너는 확실히 늦을 거야.